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게임은 헤드... 복싱... 아니 아니 헤드 복싱이 아니라 헤드... 싸코... 계속하면은 대가리축구 대가리축구라는 게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갑자기 왜 하느냐? 한 1년 전부터 헤드싸코 해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존나게 많았지만 그냥 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할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할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쿠키런이 있긴 했지만 쿠키런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슬슬 치트키 하나 꺼내야겠다 했는데 이제 몇 안남은 치트키 중 하나인 헤드싸커라는 추억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누룩 갈게요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무빙좋은 슬픈 슬픈 야 뭔진 몰라도 일단 아케이드 해보자 어 나 한국인임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좋아 클론 대전 간다 어? 어 움직이네? 병신 뭐 사 뭐 뭐야? 응 못해? 이샏 아 저거 무조건 들어가는거이? 응... 어... 응 넌 죽었다 어– …어! 막았다 bij Bitch aw owes Fan 아 뭐 tie 못해 응 시간 끌어 Mmm 시간 끌어 Oh 뭐야 다행이 뭐야 내가 이겼다 한번만 더 해보자 Ủ 어어 아 뭐하지 뭐하지 마 뭐하지 마 지랄하지 마 이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발로 차 발로 차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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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이게 소림축구 23초 동안 청아리 준비하세요 공간이 딱 돼 어 슈퍼사이언이야 근데 궁금했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쭈 어 쭈 아이씨 어 응 잘가 개못해 쭈 쭈 아하 넌 뒤졌어 어어어 으아아 지랄하지 마 쭈 이씨 넌 뒤졌어 응 개못해 아 내가 했다 응필살기 못써 아안냐 비용신 또 할 수 있어? 아 넥스트메치를 이 새끼랑만 해 니랑 안해 야 한국으로 한 번만 더 해봐 뭘로 해볼까요? 토너먼트 해보라고? 토너먼트? 오케이 어 일단 현질 안하고 토너먼트 얼마나 할 수 있나 해보자 오오 일단은 뭐야 저거 지랄하지마 야 쟤 올라있냐? 아 뭐해 저 올라있냐? 아 뭐야 개못하는 이 새끼? 뭐야 지랄하지마 아 아 지랄하지말라오 아 이게 뭐야 니들 이게 재밌어? 어 내가 이겼다 어 쭈 넌 뒤졌어 뭐야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는건데 이 새끼 지랄이야 지랄하지말라 어 어 구우면 지르시다 안돼 치아하지마 오케이 이거 이거 너가다로 불가능이라고? 와 이거 내가 생각했던거보다 훨씬 악랄한 게임인데? 내가 웬만해선 현질 그냥 꼴린대로 하는데 이거 현질 꼴린대로 하다가는 X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게임 좀 시시할거라 생각했거든요? 시시한게 아니라 개 엿같은 게임인데? 와 이 게임 대단해 현질해야겠다 얼마할까? 가볍게 일단은 2만원만 해보자 2만원만 해보고 괜찮으면 다 사야지 일단 이거 풀로 업그레이드해 어 돈 다 썼나? 돈이 부족하구나 응 10만원 해 그럼 여기까지 이제 안질러 이 새끼 일단은 아케이드 한번 해볼까? 한번 힘을 과시해볼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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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이거야? 이거 타노스야? 아이씨 9천원이야 개짜증나 진짜 타노스네 일단 해볼까? 지랄하지마 어 넌 뒤졌어 움직였어 일단 피지컬이 다르구만 뭐야 지랄하지마 뭐야 지랄하지마 필살 필살 존사만 있어 지랄하지마 한국이 무슨 죄야 너 나 쳤냐? 난 축구를 하지 않아 이제부터 넌 널 패 죽일지겠다 너 이 새끼 일로와 이 새끼 일로와 필살 일로와 어머 올거야? 필살 날 화나게 하지마 또 필살 필살 두 번 쓸 수 있다고 다시 한다면 돌 날려가지고 공넣기 개못하는 새끼 이게 축구냐 야 아까 사기치던 놈 나와 아까 사기치던 놈 나와 그러게 야 잠깐만 이게 축구가 아닌 이유 아니 애초에 왜 손을 써? 야 잠깐만 이거 왜 손을 쓰는 거야? 이거 축구가 아니잖아 일단은 아 골키퍼대전이었구나 골키퍼면 인정이지 아 이거 근데 캐릭터 너무 많아 일단 이걸로 해 킥오프 아 뭐야 이번에는 이 애초에 얘도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뭐야 골 뒤졌어 이씨 와 제도 잘해 어 뭐야 방금꺼 어떻게 한거야 방금 그거 어떻게 한거야 아 BCA에서 쓰면 그래 어이거 뭐야 크 Pho 레이저ท 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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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B grands pros 여러분들 이게 AI야? 어 필살 나도 써놨고? 필살! 아 이렇게 해서 필살로 막는거네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AI야? 아니 나 궁금해서 그래 이게 대체 얼마나 잘해야되는거야 어 잠깐만 나 이 게임 너무 무서워 다른거 사봐 얘 뭐야 포인트가 부족해? 왜? 왜는 아니 포인트가 부족해? 야 11만원 해놨는데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잠깐만 내려봐 일십 백 천 이천 칠백이거든 아 엄럭했다 씨발 실수로 개쓰레기라고? 안돼! 아니 이거 킥이 의미가 없어 아 뭐야 일단 새끼 일로와 일로와 일단은 파워 채워 파워 채우고 무조건 이걸로 들어가야되네 뭐야 뭐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구려기 개씹쓰레기 레인보우 슛 나 해봐 뭐하냐 저 그 순대축구하지마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현질 게임인데? 아니 11만원에서 카드 캐릭터 몇 두세개 얻은게 말이 되냐? 야 잠깐만 다른거 서바이벌은 또 뭐야 서바이벌은 아니아니 잠깐만 서바이벌 말고 그러면은 이건 뭐야? 파이트해볼까? 뭐야 이거 아예 경투게임이야? 아 이거 싸우는거야 이거는? 뭐야이거 오 스토리있어 이게 뭐야아 개판이다 진짜 에 아 지랄하지마 제발 필살 필살 레이저 돌 달리고 어 어 뭐야 못넣 골 넣는거 아닌가? 자 이거 넣고 돌 일단 넣어 골 어 저 라이프가 저기에 있구나 아아 난 골 넣었고 넌 뒤졌어 이제 야 내가 내가 싸운 축구를 좀 잘해 어 오케이 타노스 모드 온 대가리 딱 대 운석 파괴 간다 letters get it 어하하하 야 재미있네 미식축구였네 다 쩌나 재밌어 이거 아 이거 2편에서 할걸 이걸 이 편으로 하자고? 그래? 꺼야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멀티해야지 이거랑 아 근데 재밌네요 재밌는데 되게 X같다 솔직히 말할게 아 재밌는데 너무 대놓고 그지같이 만들었다 야 재밌긴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긴 재밌는데 재밌는 거랑 퀄리티 높은 게임은 다르다 생각해 야 이거 너무 그지같이 만들었네 재밌는 것과 잘 맞는 것은 다르다 무슨 의미인진 알아서 만들길로 해 아 재밌게 잘했습니다 오늘의 생인 여기까지 끝